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모두 없는 충남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계룡, 태안, 청양 등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충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충남도 의원 28명은 국립의과대 신설촉구 건의안을 충남도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내포신도시를 찾아 충남에 의대 설치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인 수위도 충남 15대 정책과제로 지역위대 신설과 대학병원 유치를 밝힌 상황. 충남도의 행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 예산군, 대학이 함께 TF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에서는 사립대 의대를 유치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